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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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데 여기저기 다 쓸 건데 현대도 쓰고 삼성도 쓰고 하나 얻어 걸리면 가야지 오 테라 되게 재밌네요 야 나머지는 어디갔어 직접 쏘고있어요 이거 돌릴게요 단전 아 저기 아 먹심 못 들어오지 나 파티장 아닌데? 파티장 누구지? 파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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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불안하지 죽을거같은 느낌 그거잖아 생개님 나오는데 어 맞다 형님 여기 형님 나와요 가다보면 아이 곰지님 또 뵙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 여기서부터는 저 먹고 못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아유 뭐 상계탕같은거 열심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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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이사만 하면 될거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곱직님 스카이프 켜도 별풍 터지는 답이 없다 저거 저거 말 매발 안되면 봐봐 저 여기서 자꾸 있답니다 쭉 가져네 쭉 가져네 쭉 가져네 누가 나 때리면 아 저 나 때린다 야 이거 몹이 가만히있어요 내가 스킬을 쓰는데 더우러움틱해서 쭉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쭉쭉쭉쭉쭉쭉쭉쭉 4대 있나? 땡겨 죽었네요 6일에 내가 빗나가지란입니다 야 내가 너무 아파 4대도 죽었노 여기에서 죽는데 한금미군가면 이제 게임 끝났다 이거 망했다 빠른 포기해야 되나 게임 내가 딜이 너무 없는데 이거 야 얘네가 되게 세 왜 이렇게 많이 몰아 아 이게 근데 몰아서 하는게 정상인데 근데 애들 피도 잘 안 깎이고 내가 너무 빨리 녹는데 둘께 어서와 어 딜이 없다 사제가 힐 안줘요? 응 살리지 말고 칼퇴할까? 마티 물 흘리잖아 갑자기 얘기 나와서 놀면 돼 난 여긴 어디냐 아 맑았어요 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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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끝내야겠네 형님 바로 말해 아 아 배타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아 머리야 공대장이었다며 그 던전이동 갈린 있어요 그 글로 가지 말고 야 왜 딜이 이렇게 안나오냐 내가 봤는데 우리파티 망했다 진짜로 이거 절대 못 깬다 내가 마법사이라서 망했고 잘 안전하게 투탱 할걸 그랬나 사지가 못한다 게임을 야 던전이동 그게 어딨어 던전이동 관리는 없어요 그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알았어 아이 동생 잘 챙기죠 동생들 잘 챙기죠 제가 아 저희는 동생 아니었나보네 형님 아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접니다 잘 챙길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이 타이밍이 심리학과 얘기 심리학과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딨어 맵에 그 하나씩 갔다 보세요 갔다 뭐라하노 총체적 난국이다 어딨어 아 아니 말이 너무 커 서울에서 우리집 찾으라는게 뭐가 다르나 여깄다 사양터 텔레포트 와우 굿 어디 어디로 가야돼 탐욕의 동굴 자바르만에 있어 자바르만에 있어 자바르만 탐욕의 동굴 자바르만 서글 없어요 그가 아 있네용 어디 있잖아 네 거기 있잖아 정신 똑바로 안차릴꺼야 너네 사재가 땡겨님은 어디에 이래길래 사재가 땡겨님은 어디있냐고 물어보길래 캥커님 아냐 땡겨라 되있는데? 땡겨님은 어디에? 나 우리집에있다 그래 아프리카에 있어야지 저분 아프리카에 살아서 느리네요 아프리카 아이디 있으시면 bj 땡겨 검색하고 가서 욕 좀 해주세요 나 왔거든 저 한 명 초대했어요 형님 아프리카 방송에 저희 사재 잘했어 아 근데 곰직님 너무 많이 주시는거 아니야 별궁선은? 나 갈게 컴퓨터 형님한테서 훔쳐올 바에 컴퓨터 한개 사겠다 개소리야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 니가 내 컴퓨터로 훔치면 내가 니 영혼으로 훔쳐줄게 아 말고 아까 저기 뭐고 곰직님 뭐 형님한테서 컴퓨터 훔치는거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뺏어오냐고 어떻게 뺏어오냐고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모닥불 좀 피워봐 내가 할말이 없어 무슨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모닥불 모닥불은 필요하니까? 우린 망했다 모닥불 모닥불 아니 저 있잖아요 모닥불은 필요해 아니 저 있잖아요 오죽하면 진성이가 상징을 내 와 여기 여기 있네 어마어마하다 눈을 뜯고 사십시다 진성이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 끝났다 끝났어 가자 야 쟤 딜도 안나오더라고 진성이 나랑 1대1 맞짱 뜨는데 딜이 안나와 애가 근데 내가 이 게임 수고 내가 탱코드 끌고 싶은데 누나지 로우리님이 캐릭해야겠네 야 왜 쟤는 죽어가지고 지가 못팔 뭐야 로우리 죽었네 근데 진짜 망했대 야 너 마구 안해봤지 야 어디 선전해가면 토크가 아직 풀린거 안했는데 가스 딜러가 지 혼자 처맞다가 죽었나 이게 내 잘못이야 말도 안내드냐고 또 와우에 졌단식으로 하면 바로 그냥 사낵 날아오는거야 엄마 아빠 자리를 하도 답답해서 나 안해봤어요 그냥 뭐라고? 쟤 마우에서 도적같은거밖에 안해봤어 아니 아 이거 좀 제게 세워야 되는데 어? 지거 새로한게 키울까 탱크하게 탱크하게 새로 키울까 아니야 아니야 이 조합대로 가 아니 마법사 조합이래 내가 앞장서야되니까 니네가 앞에 나가면 안돼요 앞장을 안서시잖아요 아니 시간을 줘야 앞장서 방금 왔는데 내가 언제 앞장을 서 이거를 시간을 줘야지 그거만 잘하면 되는거 같은데 형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뭐 롤하다가 서로 싸우는 그런 그림이랑 똑같은거지 아니야 똑같아 달라요 그렇지 내가 일단 탱크를 주니까 그래 이거 안정적이잖아 이거지 이거지 탑크가 이거지 어? 이거라고 안정적이잖아 사냥이 나보다 앞장서면 안돼 나보다 앞장서면 안돼 그렇지 깔끔하잖아 그지 어때 가자 나 데미지 900밖에 안들어왔는데 가자 얘들아 이거 잡몹에서 이렇게 시간 끌면 뭐 보스몹인거 같은데 야 쟤 뭐 보스몹인거 같은데 아 보스있어 여기 보스 저 옆에거 땡겨볼까 아 여기 안걸리는거 버려도 돼 저 옆에거 풀링한다 난 정말 두렵다 난 정말 두렵다 난 정말 두렵다 컨트롤 봐 지금 신컨이잖아 이거 다 땡겨 이게 땡겨 야시크 일로오라고 야시크 야시크 일로오라고 인마 어? 거미가 있잖아 어그로 끄는 스플릿 거미가 있잖아 나 탱커 완벽하잖아 자 탱커 완벽하잖아 지금 어 안정적이잖아 그지 좋다 좋다 공대장님이다 가시죠 보스잡죠 가자 보스잡죠 가자 보스잡죠 가자 보스 ija 보스잡죠 고맙습니다 나 왜 이렇게 길이 안 나겠지 나 여기 좀 해놓고 방금으로 방금으로 쟤 딱 빠진거 같은데 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내가 계속 차 맞고 있지 잡는 모습은 괜찮네 그리는 느리게 느리게 어휴 재밌다 와 내 마법사 뭐 생기는 와 뒤에 마법사가 있어? 네 제가 마법사예요 뒤에 몬스터가 있냐 아 몬스터 말고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더 가야돼 아 더 가야돼? 여긴 길이 한군데라서 편하다 여긴 그게죠 좋았어 이거야 이거야 이게 원래 파티사냥의 정속이지 대주주는 몇등까지 가야 아 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그냥 저기 농담으로 안되나 하는 말이야 근데 인사해가면 10등인가? 몰라요 아 그런거 같아요 아 또 보스 한 마리 더 있는거 같은데 저기 맵에 화살표 있네 저기 보스 네 그러네 똑같이 되어있어 똑같이 되어있어 아 똑같이 되어있어 오우 좋다 가자 진작에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니네가 자꾸 앞장서서 가면 안됐네 이게 많아 좀 채우고 이게 반로갈리거든 사실 나나가 가자 바로 가도 되겠지? 네 고고 에드 안나겠지 전화를 채우고 안아프다 일반목이 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모여서 그럴까요? 조발같은 것 같은데 조발은 있는데 어그로를 지탱하려면 뭘 써야하는지 조발같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 때린대 그렇지 팀팀이 니네를 보는 것 같아 죽었다 탈파이어 그렇지 아 이거 꿀댑인데 아무것도 안줘? 어? 진짜 아무것도 안주나 왜왜 뭐있는데 어? 어 저거 뭔데 어? 형님 어 저기있어요 뭐 형님 저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있어요 어? 뭐야 이거 우와 형님 정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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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형님 형님 치셔야겠네 될 수 없어 죄송해 아 이 자식들 이거 음 와 형님 그만타 어 이게 나야? 하하 아니 나중에 니네 그거한다 여기 인기투표한다 인기투표요 니네 나보다 못생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라그러냐 예보 예보투표에요? 인기투표에요? 예보투표지 아 그런거 같아요 니네 나보다 못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거장적표 어 100% 못생겼다고 나올거같이긴한데 33레벨 저 35인데요 왜 너네가 레벨이 빠르지 피시방이잖아 피시방 아 맞다 우리 피시방 어쩐지 같이 계속 던전도 오는데 왜 내가 자꾸 레벨을 느리지 그 생각인데 아 뒤에 땡겨 따라온다 뭐 이거 야식아 예? 제대로하자 야식아 야식아 예? 대답 많으면 뒤진다 아 BJ 협박한다고 제대로하자 BJ가 이런 사람인줄 제대로하자 여기도 쭉가죠 형님 니네도 이제 한마리씩 잡아 쭉가그냥? 네 그걸 다 무시하고 보스 바로 잡으면 돼 얘네 좀 둔해가지고 아 얘는 눈치를 못채네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멍청해 저 보스있죠 저거 잡죠 바로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스 어디 요거? 예 이뚱뚱이 쇼 쇼 쇼 내가 바로 BJ 땡겨 맞지마 아프지 않아 으아 아 근데 이렇게 딴 짜한 exempt tender pta오 아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야 바피 빠졌어 순직하네 어? 어? 정말 점프하는데? 좋아보고 죽었냐? 와 얘 빡세는데 이렇게 우울 애가 안 죽냐 이거 뭘 했어? 네 아우씨 딜이 왜 이런데 안티가 안던다 근데 딜이 왜 이런데 그치 프리티클이 안되는데 니 뭐 장비 바꿨냐? 똑같은건데 힐 안쓴다 반격질을 했으면 이러냐 이런데 막무사 둘이잖아 장비 레벨이 장비 레벨이 장비 이상하게 하는거 아닌가 도가리겠네 쿨타임이 짧아가지고 위치가 1000밖에 안쓰려 진짜? 1000떤다고? 너무 약한데 왜이럴 때 불치 내평타가 1400떤인데 클라이 credible 저거 문제있다 후레쉬는 축복이 뭐야? 벨고 있으면은 자동 부활할 수 있어요 어디가는 쟤? 어디갔나 오우씨 어 근데 재밌다 이제 레이더는 안해 이게 이렇게 뺐나 디디가 딜이 안나오는거 같애 지금 왜 이래 아 왜 나 때리자 미안 야야야야야 이게 어울릴들인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돌격하네 때려 B 아 아 야 방패짱만 같다 문제 있는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애 그니까 니네가 문제가 있어 으유씨 나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방어를 하고 있는거야 와 어그로 홀딩 능력 봐라 와 군대전 수면 나오구만 어 이제 이 기지에 좀 꺼내줄게 여보 안좋은데 여보 안좋은데 이렇게 오래 버스 잡으면 스톱인거 같은데 그니까 데라가 뭐가 잘못됐노 저거 딜이 안떡혀 안오나 안오나? 밖에서 안나오냐 계속 끼인거같은데 온다온다온다 이러면 진보스는 더 어렵던 아 이게 중단보스야? 길이도 남아있잖아요 도전시네 속복이 발생되었대 너무 초안이 망하십니다 장난아니에요 어그로 확실하게 내가 잡히긴 한거같은데 안정적이긴 상빈 때반때 왓우 처음만 또 어떻게 하냐면 도스피이가 한5% 까일때까지 기존들이 딜을 안해 뭐 프로요? 홋잡으라고 어 Ar OK 내가 그때까지 나온다 특수한 상황 빼고는 내가 이번에 죽었으면 좋겠다 배저라 죽어라 수고했어 얘도 거즈야? 템이 안나오지 왜 진짜 템이 안나오네 야시크가 다 먹었네 어? 야 야시크 미쳤어? 감사 귀걸이 먹고 반지 먹고 와 니 혼자 다 먹었네 언제 먹었는데 야시크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어서 안 먹었네 아니 내가 보니까 야식이 이마가 아까부터 같이 할 때 보니까 아이템을 더 높게 빨리 먹어요 이 친구가 야 F사키 빼 아 F키를 빼 내가 근데 진짜 빨라요 먹는끈은 인술사에서 도적 스킬 늘어난거 와 야 진보스인거 같은데? 무섭게 생겼다 아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던전이 아 이상하게 메인보스보다 그전에 바로 직전보스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응 한두 번씩 그런 때가 있어 가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씨 도발 안통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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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표창 수리건같이 생긴거 우리편이지? 네 어 뭐 이리 말 뛰는데 그러니까 니네 이거 잡아보면 멋있겠어 네 이거 잡아보았 야 이거 봐봐 얘가 피 더 많이 까이잖아 내가 몸빵 더 약하잖아 얘가 피 더 많이 까이잖아 내가 몸빵 더 약하잖아 내가 몸빵 더 약하잖아 아 이렇게 오래 있는 던전이 아닌데 어 미안 날라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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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오전 방어하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개보다 확실히 못방어는 약인 것 같네 빨리 잡을까 아 근데 유미나 있겠네 이렇게 우와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방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특별히 실력 그거를 가능하겠네 네 여러분 우선을 미칩니다 우선을 미칩니다 야이 가만히 좀 있어봐라 우선을 미칩니다 아 야이 아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멈췄네 제가 턱받.. 턱받이 있는데 썰은.. 날라가가지고 아아.. 이거 이렇게 끼는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순간 스탕걸리기 하는거 아닌거같아 아 5번을 써야되는데 지금 딱 잘 멈췄있다 아 미안 다운스가 갑자기? 오우씨 아우 아파 나 때리는데 여베베베베베 오우야씨 이겹 맞아박았는데 또 막 때린다 와우 니가.. 니가 딜이 제일 썼나봐 정의사에 찾는거 같은데 이거.. 나 말아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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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아봐야 돼.. 나 말아봐.. 아 이거 이렇게 다 쓰여서 사용하는 거였구나 좋아좋아좋아 다 끝나간다 와 도망가자 아 저거 스킬 쓸 때 귀찮은 스킬 쓸 때 내가 딱 수선 걸어버리면 제 스킬이 취소가 되겠네 어디갔노? 내 뒤에 있네 자꾸 나 때리는데 와 나 뭐 재지였나 얘한테 아 방어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스타미나가 들어가니까 어 계단 끝났어 계단 끝났어 해피 킬 따져만 방어 해야겠네 스턴이 사제가 어 그걸 안 쓰네 뭐야 사대 기술이 또 있어? 저주 같은 거 있어 저주? 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 딥워프가 있어 또? 네 네 네 3억초가 저렇게 안 돼 저거? 저 방어고하르기인데 계속 유진하고 있거든 1% 남았는데 2% 남았는데 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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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어 재밌네 혹시 재밌어잉 어 야 좋은거 좀 많이 들어오는데? 뭐 오 내껀데 이거? 아씨 34레벨 야 근데 레어템 3개나 먹었어 유니크 낄 수 있는거에요? 어 그럼 레벨으로도 낄면 돼요 와 작살난다 와 옵션 미쳤다 어 내가 일단 딴딴해야지 니네가 딜하기 편하거든 맞아요 어 됐어 됐어 음 음 아 머리아파다 너무 힘든데 아 수고했어 아 딱 두시네 마침 유문이 안뜻는데 이거 ㅇ까 안 Devi 아 문 request io 용 io Career 리 리 리 용 럏 sage